이 물은 뭐야? 저 치솔은 뭐고? 아, 그 다음에 뿜빨도! 이 탑뿌리의 무배! 아, 이거 냄새 뭔데? 이거 갑자기 왜 왔는데? 알았어, 지 개판이네. 강훈이는 어딘데? 강훈이가 나오게 나도. 형이 뭐 했노, 여태까지 지금? 아, 지금 스트리밍 해갖고 늦게까지 방송해갖고. 못 참 잤다. 지금 몇 시고? 아, 아저씨 지금 누워가지고. 뭐 보고 있노? 아, 이거 뭔데 이게? 왜 하던데? 그냥 니 보러 왔다. 뭘 왜 또 뭘 찍는데 또? 아, 머리가 이게 뭐고 이게? 머리 안 까봐. 머리나 까봐라. 이런 거 찍으면 안 된다. 머리나 깎으러 가자. 빨리 일어나라. 빨리 일어나세요. 빨리 일어나세요. 빨빨리 씻어라. 빨빨리 씻어라. 빨리 씻어라. 아, 이렇게 닦아줘. 물은 뭐야? 저 칠서를 뭐고. 치워야지. 머리 안 깎고 가서 여기서 애가 아프트 하겠다네. 아, 그래도 감는 게 예의치. 어차피 나도 샤판 할게 있겠지. 감아라. 아, 이거 얼마나 머리를 안 감았으면 거품이 안 나냐. 아, 비웃기 때문에 그런가. 뭘 씻으면 된다. 빨리 씻어라. 빨리 씻어라. 빨리 씻어라. 아이, 닦아줘. 빨리 씻어라. 왜 이렇게 잘 찍나? 며칠 만에 양치하는 거고. 내가 오해하겠다, 야.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장난 아니던데. 아니, 피곤했네. 네 냄새 아니었나? 자, 씻었습니까? 예. 빨리빨리 바릅니다. 아니, 카메라 켜라고요? 빨리빨리 말립니다. 자, 이제 나갈 준비 됐습니까? 이 옷만 좀 가입고. 빨리 입으세요, 빨리. 밖에 춥습니다. 감기 걸려요. 아니, 그 옷 갈아입는데 카메라 켜. 자, 이대로 나가면 됩니까? 가자, 준비됐다. 자, 빨리 따라 나오세요. 왜 당신이 따라 나오라는 거죠? 아니, 이거 왜 일로 따라 나오라고. 멋진 자세 함 해봐. 갑자기? 어. 아니, 그냥 제이스 같아서. 근데 머리 어떻게 자를 거예요? 염색 안 해요, 염색? 염색은 무슨 염색이? 더 이상 염색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 안 짜서 가지고. 지금 커트를 하고 소감이 어떠십니까? 가을표를 살짝 봤는데. 네. 저 원래 평소 가는 곳이 한 3배가 되네요. 거길 왜 안 갔어, 그러니까. 아니, 팝 갔는데 마감이어가지고. 아, 갑자기 뭔 소리예요, 지금. 요, 아이스틱. 맛이 어때요? 아이스틱 아닌데요? 그거 뭐예요? 이상. 이상. 물파수. 아, 이런 거 또 찐다. 기분이 어떠세요? 상쾌하네요. 아, 머리도 아까 그래서 좀 돼가지고. 얼굴은 왜 이래요? 네? 얼굴이 왜 이래? 그냥 얼굴이 제가 빠한 거예요. 어, 옆이 시원해졌는데. 아, 많이 늘었습니다. 보는 내가 시원하다, 야. 말이 영원히 1도 없는 거거든. 진열이의 머리카락. 오, 뿌듯해. 아, 이거 의자가 발 받침이 저절로 올라오고. 저절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. 신기하다. 제가 울리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아, 몰랐네. 터도 날다가도 물어. 시원합니까? 아, 좋네요. 오, 또 또 또 내려간다, 또 내려간다. 짜잔. 확실히 좀 더 프리미엄이라 그런지 달라요. 네. 비록 제 머리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. 기분이 달라요. 기분이 달라요. 아, 뭐 이제 뭐 밥 먹을끼가. 뭐 먹을까? 뭐 먹고 싶나? 먹고 싶은 거 있나? 슬림 하면 순대인데. 백순대 유명한데. 원래는 순대볶은 빨갛다, 이거. 어. 근데 하얗다. 그럼 갑시다. 백순대 먹으러 갑시다. 아니야, 안 먹어봤었지? 어. 솔직히 말하세요. 네? 춥죠? 춥지. 아, 이 셀. 아, 왜 밥 팔 입고 나왔습니까? 그러니까. 아니, 이거 빨리 나가자, 뭐 해가지고. 해 줄 것 같다, 이거. 오. 백순대다. 결레나. 어, 이게 뭐예요, 이게? 판타까지 서비스인가? 아주 좋아요. 슬림의 미덕입니다. 이야. 이거 뭐 서비스예요? 그런 것 같은데? 간, 간이네. 얼른 드셔보세요. 빨리 드셔보세요, 진열 씨. 이거 한번 먹어봐라, 편집 뭐하지 말고. 빨리 드세요, 밥 소리 하지 말고. 이씨 카메라 드니까 되게 난복하네 맛이 어떻습니까? 참기름 깻잎에 싸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? 뭔 잔 드세요? 양보합니다 권심 쓰는 척하네 나머지는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거 찍어서 왜요? 딱 오늘 당면도 들어있고 떡도 있고 각종 야채에다가 내장 순대랑 곱창이랑 라면이랑 원양 이렇게 찍어갖고 우와 와 와 자세 봐봐 와 건망적 보입니다 머리 자르더니 변했네 변했어 이게 인분이에요 인분 2인분에서 15,000원 정도 되게 좀 매콤하고 알싼 일반 순대볶음하고 다르게 좀 마일드하다고 해야되나? 익숙한 맛은 아니지 난 맛있는데 신나 아 우리 우리 보배 우리 팥구리의 보배 쌈 하나 싸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참 고생 많아 자 한입에 아 음 원래 내가 쌈 먹여주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나 없자 나 없자 하 아 왜 높아 집이 지금 몇 층이야 4층 아 아직도 더 남았어 아 쓰러질 것 같다 진녈아 나 어떻게 써요 강호희 마이 승끼다 강호희 얼굴 좀 보자 너 강호희 어디 갔노 좀 이따 온다지만 아니 강호희 어디 갔데 뭐 있잖아 요거는 뭐 이런 그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